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싸움을 빙자해가지고 이게 되나 안되나 한번 찔러보다가 오지게 처맞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속으로 좋아하는 남사친한테 5억짜리 집 야 너 해올 수 있어? 그게 아닌 척. 걔 오지게 들이대다가 폭풍처럼 까려버린 거. 원지 남자같이 패오는 걸로 싸웠어요. 제목 그대로 남녀가 결혼할 때 생기는 그 집 문제 있잖아요. 이걸로 남사친이랑 크게 싸웠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봐주세요. 참고로 남친 아니고 고등 때부터 십수년 남사친입니다. 참고로 저희 나이는 30초반이에요. 처음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집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요즘은 다들 반반이 어쩌니 저쩌니 국룰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길래 여기서 제가 먼저 조금 띠껍게 제가 인정할게요. 이거는 야 반반 결혼이라니 그건 여자한테 너무 불리해 부당하다고 나는 무조건 5억짜리 집 해오는 남자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얘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웃기네. 아니 그게 왜 뭐가 문젠데 반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야 너 농담이지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만약 그게 진짜 네 생각이면 너 장가 추고도 못 가 이랬거든요. 그러자 더 어이가 없다는 듯 참고로 애인의 집이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너야말로 그렇게 있다가 죽을 때까지 시집 못 가.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오길 바라는 거 그거 완전 옛날 문화다. 시대가 변한 지금도 남자는 무조건 집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 그런 거라면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 세대처럼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시부모너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지. 친정도 잘 못 가는 거고 거기다 집을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 그러니까 동생들 집 못 받은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 챙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자가 5억짜리 집을 해오면 너는 뭐 있냐? 시댁을 위해 5억 원어치 일을 할 수 있어? 매일 9시간씩 한 달 동안 일해도 많아 봤자 300이야. 그럼 5억 원어치 봉급이면 매일 시댁에 가서 파출부처럼 아침 9시에 출근 밤 9시에 퇴근하는 걸 이걸 수십 년 동안 해도 5억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모시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뭐 이딴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여자가 애 낳고 살림하는 건 뭔데? 이랬더니 애를 낳는 건 대리모 비용 3천 많아봐야 비싸봐야 5천이고 또 애 보는 비용 살림 이거 시간당 요즘 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여자도 부모잖아? 그럼 거기서 내 아는 몫이 있는 거니까 절반이지. 시간당 5천으로 계산이 될 거 아뇨. 또 애한테 손이 많이 가는 신생아 시절 빼고 나면 그거 해봤자 1억도 안 될 텐데 네가 뭐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아니 네가 뭐라고 남자가 집을 해오니 어쩌냐 이런 소리를 해. 이러는 거예요. 재수없게.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야 그래서 만약 네가 애를 낳았고 그 아이를 시부모님이 봐주면 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맡길 거야? 어차피 사정 안 된다고 징징대고 돈을 조금만 주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무보수로 고생시킬 게 뻔한데 안 그래? 게다가 남자랑 결혼 비용 계산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나중에 태어날 애 보는 비용 시세를 왜 따지냐? 어? 그리고 애 낳는 거 이거 뭐 시부모가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낳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시부모가 그것도 당연히 집을 해줘야 되냐? 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애를 못 낳는 낳음이면 어쩔 건데 처가에서 사위한테 집을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럼? 어? 애 낳았다고 시부모가 집을 해주는 거면 이혼할 때 애 시부모한테 줄 거냐고 왜 애를 낳아서 준다 이런 표현을 해? 어? 애를 낳아 준다라는 건 말 그대로 시부모한테 낳은 자식을 줘야 되는 건데 너 진짜 줄 거냐? 애 핑계로 한탕 제대로 해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을 키워 요즘은 남자애들도 많이 약아가지고 너처럼 남의 부모 재산이나 꽁으로 처먹으려고 발악하는 거 다 안다? 이 지랄하는 거야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조선시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곡관 열쇠 주는 거 알고 있냐? 이거 어떻게 받아칠 거냐? 이랬더니 야 그 시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학과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과연 곡관 금고를 물려줄 만한지 아니면 얘를 내쳐야 되는 건지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요 그러다 나중에 늙었을 때 받을 자격이 있다 싶으면 주는 거지 막 그냥 주냐? 와 아니 이 새끼 남자가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쪼잔한 거예요? 그래도 이 자식은 있는 집 자식이라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엔 똑같은 족속인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한 것 같아 있는 것들이 더해요 집 해오기 싫어가지고 발악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거 제가 아직 답장 안 했거든요 확 싸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고민 중인데 받아칠 만한 말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절대로 반박이 안 되는 팩폭이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5억 이상 집을 해올 남자가 쓴이하고 결혼할 일 이 지구가 확 터져버리기 전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그 시집살이 걱정은 이제 그만 2번 저번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기 돈을 주면서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러더라고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야 집을 사준 부모들은 간섭이 심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다?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최고다 2번 3번 댓글 그러니까 쓴이는 집만 받아 쳐먹고 간섭은 싫다 이거 아니야 도둑냥 심뽑 3번 어이구 아까 시어머니 뒷간 열쇠 이 지랄 하더니 그래도 댓글들은 보나보네 슬쩍 고깐으로 고쳤구만 댓글 저도 아까 그거 보고 시껍했어요 며느리한테 뒷간 열쇠를 왜 줘? 얘 그 남사친은 너랑 어찌 해볼 마음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얼른 꿈 깨고 딴 데 가라 아니 그래 나도 합가는 끔찍한 사람이니까 그게 싫다는 건 이해해 근데 남자가 5억짜리 집을 해오면 너는 그 5억에 맞춰 혼수 다 해갈 수 있냐? 못하잖아 그렇지 그럼 남자가 5억짜리 집을 해오면 너는 뭐 해 갈 건데? 꼴랑 혼수 한 2천 하고 땡 칠 건가? 솔직히 저 남자 말투는 좀 재수가 없지만 말 자체는 안 틀렸어 네가 5억짜리 집을 그냥 받는 순간 너는 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뭔 소리를 들어도 알겠니? 6번 보통 그래요 주제와 상관없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게 상대방 말이 맞기 때문이야 끌 끌 끌 끌 끌 7번 남자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먼저 말을 재수 없게 했네 애를 낳아주니 어쩌니 이딴 소리를 한 거야 그렇지? 맞지? 나도 여자지만 가끔 너처럼 애를 낳아준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8번 야 너 걔 좋아하지 근데 어림없어 후잇 끌 끌 끌 끌 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보통 시댁이 오지게 잘 살고 조건도 좋으면 며느리가 막 숙이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친과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기운은 결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해 가지고 그루려 봅니다 보통 시댁이 자기 친정집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조건도 좋으면 그러면 며느리가 숙이고 시댁에 잘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의사고 집안도 상류층인데 반대로 며느리는 그저 그런 평범한 서민 집안 출신이라면 그러면 며느리 쪽에서 먼저 시댁에 잘하고 숙이고 그렇게 사냐 이거죠 시댁이 되게 잘 살고 조건 좋으면 고부 갈등 같은 게 있어도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주고 무시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 학습이랑 학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드는 게 나중에 저희들 아이가 공부를 만약에 못하면 며느리인 제 탓을 한다든지 또 공부를 반대로 잘하면 무조건 잘난 자기 아들 덕이라 그러든지 또 못하면 며느리만 더 구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요 저번에 언뜻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인지 궁금해서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소식을 접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교류를 해보신 분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좋으니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은 의사급이고 집안 자체가 빵빵해요 그리고 쓴이는 평범한 서민이고 머리도 좀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댓글 1번 뭐 남자가 자기 본가에 미련 같은 게 없으면 며느리도 안 숙여도 돼요 하지만 자기를 그 자리까지 만들어 준 게 보통 그 부모들의 배경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기가 쉽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쓴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남자를 놓치기 싫다 그럼 거기 맞춰서 숙이며 사는 거고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다 부담이다 그럼 접으면 되지 또 반대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쓴이한테 목을 매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 남자가 알아서 쓴이 기부를 맞추며 살 거고요 한마디로 결국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수그리고 사는 거지 근데 조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중에 누가 아쉬울 확률이 클까요? 나는 알겠는데 끌 끌 끌 끌 오 2번 남녀를 떠나서 어느 한쪽이 많이 기울고 흠이 있다 그리고 상대 집안이 그걸로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한다 그럼 거의 그런 상황이 나와요 어쩔 수 없죠 3번 여기 판에서 아무리 고개를 왜 숙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느니 당당해저라느니 이런 소리 해대도 다 개풀 필요 없어요 현실과 인터넷은 그 간극이 꽤 큽니다 오지게 크죠 여기 판녀들이야 그냥 자기 기본대로 떠들어대는 거고 현실은 그냥 의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는 법이거든 4번 에? 아니 이건 그냥 당연한 거죠 다들 그런 거 감당하고 자기보다 좋은 조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남편의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로 내 콧대도 조금은 높을 수 있는 거고 물론 태어날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꽤 맛있고 달달하니까 시댁한테 굽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여자들 줄 섰어요 물론 여자를 선택하는 건 능력이 있는 남자의 몫인 거고 5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모든 답이 나오지 6번 아니 아빠가 전문직 의사인데 애가 공부를 못하면 그게 누구 탓이겠냐 아니 이게 질문이냐 이런 것도 판단 못하면 엄마 머리가 빈 게 100% 맞지 7번 아니 이건 그냥 역제사제 해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거 아닌가 너랑 너희 집이 오지게 잘 낫고 남자는 그저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과연 갑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 그렇죠 보통 있는 집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사람 좋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막 갑질 안하고 며느리 안 괴롭히고 근데 사람이라면 성인 군자 부처가 아닌다면 누구나 조금씩 본전 심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울면 너무 기울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죽 써가지고 개준 느낌 그런 기분이 조금은 들 것 같습니다 물론 배포가 정말 큰 사람이면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며느리가 뭔가 좀 잘못을 했어 그런데 비슷비슷한 집안이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확 기우는 집안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이게 감히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 것 같습니다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거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